내 몸을 살리는 쌈의 기술, 혈관 건강 쌈으로 뚫어라 되어 있습니다. 쌈으로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다. 오늘 기분 좋은 날에 김보아 씨도 사실 쌈 채소로 혈관 건강 지키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. 제가 지금은 이렇게 건강해 보여도 한 7년 전에 당뇨 전 단계 판정을 제가 받았습니다. 3시 3끼를 다른 거 일체 안 먹고 옥수수를 앉은 자리에서 7자루, 그다음에 또 간식으로 군고구마, 감자, 그리고 그런 걸 과식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그때 혈당이 많이 올라갔나 봐요. 병원에 가니까 당뇨 전 단계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저는 가족력이 또 있거든요. 부모님이 당뇨로 너무 고생하시고 뇌졸중, 혈관 질환이 가족력이에요, 저희 가족력. 그래서 집에 와서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아주 식단을 딱 바꿨어요. 제가 쌈 채소, 그리고 건강한 음식으로 제가 바꿨답니다. 중요한 건 어떤 쌈을 주로 드시는 거예요? 제가 텃밭이 있어요. 그래서 텃밭이 있어서 상추나 깻잎, 그다음에 방울도마토, 오이 뭐 이런 거 직접 재배해서 제가 먹고요. 그래서 김보아 씨의 텃밭을 좀 찍어왔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우와, 되게 큰데요? 아니, 텃밭이 맞죠? 네네, 텃밭이에요. 넓은데요? 그 정도면 진짜 농사를 하시는 거죠? 이제 올해는 그래서 이제 고구마 농사를 또 질려고, 닭고랑을 지금 다 만들어놨어요. 이제 비 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, 지금 이제 홈이 들고. 비 오고 바로 왔어요. 집 뒤에 텃밭 조그맣게 세마지기. 아니, 근데 이정섭 선생님도 텃밭에서 직접 기르시잖아요, 쌈채소를. 3평인데요, 내일 좀 지나야겠다, 모종 한 게 5월 20일쯤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따기 시작해요, 상추 같은 거. 모종, 열 모종만 심으면은 여름에 구차할 정도로 상추를 따고. 근데 뭐 진짜 이야기만 들어도 눈도 막 싱그러워지고 입도 싱그러워지는 느낌인데, 중요한 건 이렇게 쌈을 건강하게 드시고 계신데, 이게 혈관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? 네, 이제 혈관 건강을 지키려면 여러 가지 채소, 그중에서도 녹색이 진한 채소를 하루에 한 컵 이상 꼭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왜냐하면 이런 녹색잎 채소에는 질산념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함유가 돼 있는데요. 이 질산량 성분은 몸 안에서 산화질소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 산화질소가 동맥을 좀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 흐름이 좋아지고 혈압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실제로 덴마크에서 한 연구팀이 5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, 이 녹색잎 채소를 충분히 먹은 사람은 혈압이 좀 더 낮았다고 하고요.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26% 정도 더 낮았다고 합니다.